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110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9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진원생명과학은 2.4%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리뷰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매일매일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구요. 물론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참고 영상으로만 항상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은 이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예방약 이 세가지를 지금 임상 및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방약 차원에서는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겠구요. 그 다음에 백신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는 지금 임상 1상 2상 전반기를 지금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는 코로나 감염 후에 폐질환 억제, 폐질환을 억제해주는 그런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현재는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국내에서도 추진한다라고 요 시점에 밝혔죠. 그래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는 뭐 예방약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백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을 때마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이제 흐름에서도 다 백신 또는 치료제 관련 이런 이슈 속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었던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바닥 대비해서 뭐 10배, 뭐 많게는 20배 정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나 이제 상승의 자리가 있고 또 반등 나올 자리도 있고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도 있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진원생명과학은 현 시점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좀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반등 나오는 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부딪히는 자리가 좀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상승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를 가면서 또 이슈를 터뜨리다가 하방이 열리면서 이제 추세 하락으로 전환이 된 케이스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구간을 매수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반등이자 매수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항상 이제 올라갈 때는 추세 때 상단을 매도 자리이자 현금 확보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현 위치의 진원생명과학은 이제 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한 주 내내 떨어졌습니다마는 뭐 떨어지는데 별 그런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단기적인 방향 자체가 하방이었기 때문에 그런 하방 흐름 속에서 지난 주 내내 좀 하락 흐름들을 보였었던 상황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2% 정도의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다들 보셨겠지만은 바로 GLS-1200 예방약이죠.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이 부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소와 감염 방지를 확인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약간 좀 떠서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어 이제 뭐 비강세폰의 감염을 억제함을 쪽제비 감염 동목 모델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핵심은 뭐 이제 이 코 스프레이가 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소시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조군에서는 83%가 양성을 보였고 반대로 이제 그 치료제나 GLS-1200 이 부분의 처리군에서는 한 17% 정도만 양성을 보였기 때문에 뭐 대조군 대비해서 한 12배 정도 감소했음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뭐 치료제로서 또는 예방으로서 탁월한 잠재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 이상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1월에서 2월 중에 임상을 마무리를 하고 기술 수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타진한다라고 지난번에 회사 측에서 밝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됐을 때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 정도 반응할 수 있는 하나의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슈가 없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가의 방향이 방향이 하방이었기 때문에 좀 떨어졌던 부분인데 참 우리가 한번 곱씹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왜 하필이면 이 구간에서만 뉴스가 나올까? 항상 지난번 24일날도 그랬죠. 쭉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추세 때 하단에서 찍으니까 여기서 이제 뉴스가 붙어서 급등을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됐었고 그리고 뭐 몇 번 정도 이슈 이렇게 단발성으로 만들어내다가 하염없이 또 떨어지다가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다가와서 또 뉴스가 생성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과연 첫 뉴스가 진짜 오늘 나온 뉴스일까? 아니면은 이전에 나온 뉴스인데 그 뉴스를 지금 내보내는 걸까? 라고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후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슈나 이런 것들이 뭐 이전의 회사 측에서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 뉴스를 이 시점에서 내보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 이유는 뭐 다 있겠죠.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주가 하락의 반등의 모멘텀으로 저런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붙여서 또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추세 때 하단에 RSI 강도지수가 지금 30미터로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다. 이 추세 때 하단에 RSI 30미터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과매도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현재로서는 뭐 2% 뭐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흐름들을 좀 타게 됐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또 이제 위에 상단 가격이 좀 낮아졌지만 이 추세 때 상단 현재로서는 한 2만 5천원 정도 이 정도까지 또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현재로서는 매도할 자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선에 가깝게 분할 매수나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대응이나 매도나 현금 확보는 이 추세 때 상단에서 대응 전략을 좀 이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이 이슈는 많아요. 백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신 관련해서도 지금 45명 대상으로 한 1월 중에는 1월 중에는 이제 뭐 백신 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완료할 예정이고 그리고 뭐 아까 12월 24일 날 나왔던 내용 GLS-1027 감염 후에 폐질환 억제해주는 경구용 치료제 이 부분도 이제 국내에서 임상을 추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뉴스화 됐을 때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또 한 번씩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슈가 없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슈는 존재하지만 기술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으로 가고 있어서 이슈가 있어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밀렸던 부분인데 현재 이 추세 때 하단에서는 역시나 이제 반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한 주 내내 좀 떨어졌다면 이번 한 주는 좀 하락을 멈추고 좀 반등으로 돌아나가는 그런 이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아닌가 기술적으로도 또는 보조지표적으로도 이 정도면은 과매들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좀 반등의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진원생명과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침 7시 44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시황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과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되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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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